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변희재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변희재 대표님 외투를 안 입으셨네요 이제 아 예예예 아 이제 그 컨셉으로 예 이 컨셉으로 이제 뭐 가을까지 가야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변희재 대표님이 백봉 변희재 선생님인 걸 아시죠 여러분들 반응이 없으시네요 백봉은 이제 여기 마키아벨리에 관고를 해가지고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한번 백봉을 한번 드시죠 네 제가 춘천에 이번에 집회 끝나고 거기에 들리니까 얘기를 해서 마키아벨리에 관고를 하자 우리나라에서 말만 떠드는데 제품을 못 보여드렸잖아요 광고가가 클 것 같으니까 네 네 광고를 따오겠습니다 우리 백봉 변희재 선생님과 해삼 박진영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요즘 그 해삼환을 먹고 있어요 아 해삼환이요 이게 저한테로도 너무 좋아요 그것도 광고 좀 따오세요 아니요 이거는 아직 그 저기 뭐야 제작되는 게 아니라서 개인적으로 후배가 만들어주는 거라서 먹고 있는데 아 너무 먹으면 좋아요 이게 그 조화로움이라는 것이 좀 다른 사람들이 모여야지 조화가 더 제대로 악의가 맞아지고 또 상승효과가 생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변희재 대표께서 하고 있는 진보보수가 같이 하는 집회도 더 지금 국민들에게 호응을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주는 이제 아 이게 방송 나갈 때면은 3시 일요일 3시 춘천 시청 앞에서 합니다 네 네 춘천에는 처음 가시죠? 아니요 춘천 제가 엄청 자주 갔죠 아니요 집회를 하러 아니죠 태극기 집회 하러 김진태 의원하고 정말 여러번 했죠 아 김진태 의원하고 좀 가까우시겠네요 네 태극기 집회 때 저하고 김진태 의원이 투톱이었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요 제가 춘천에 가서 김진태 지사지 그 춘천에 있잖아요 강원 도청에 김진태 도지사한테 내가 공개 서실을 보내요 우리 둘이 한 5년을 같이 테보리피시를 파왔는데 내가 다 밝혀냈다 근데 이게 윤석열 한동우리가 주범이다 그래서 도지사로서 어렵겠지만 그래도 범죄자를 대통령 박무장관에 놔둘 수 없지 않냐 잡아오라고 제가 공개 서실을 읽습니다 춘천에서 김진태 우리 강원지사도 내면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별로 안 좋아하겠죠 아니요 그 청문회 때 청문회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때 김진태 의원이 제가 준 자료 들고 윤석열을 테보리피시로 몰아붙여서 윤석열이 꼼짝을 못했어요 그 영상이 아직까지 떠있고 한 200만 회가 나와있어요 조회수가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김진태는 보수에서는 그래도 논객형 정치인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그냥 무슨 김재원이나 이런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본인이 저하고 5년 내내 조작됐다고 같이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밝혀졌어 근데 이게 하필이면 윤석열 한동우리가 주범이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김진태 의원은 그래도 자기가 뱉어놓은 말에 책임을 져야죠 책임 안 질 것 같은데 안 질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두 달 안에 완전히 끝낼 것 같거든요 그럼 김진태 의원은 이거 답변 안 하면 정계에 은퇴해야 돼요 김진태 지사가 지난번에 강원도지사 나왔을 때 처음에는 컷오프에서 탈락될 것처럼 탈락이 될 뻔한 거를 사실상 그때 이준석이 구제해줬죠 그러면 강원지사는 윤석열 쪽에 도움을 받은 건 없는 거네요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 될 뻔한 거를 이준석이 당시 당대표였잖아요 이준석이 몇 번 찾아가서 구제가 됐죠 그렇구나 그러면 정치적 상황이 바뀌면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네요 일단은 제가 이번 주 1월에 서신을 줬다가 제가 한동훈 집 앞에서 집회도 열고 송영길 대표도 준비하고 있고 해서 흙 터졌을 때 야 이거는 진실은 도저히 더 막을 수가 없다 했을 때 김진태 의원은 발표할 수 있겠죠 대세가 기울었을 때 자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 중에 우리 뉴스탑을 차지한 내용 중에 언론 관련 뉴스가 많아요 네 그러네요 전문가이시니까 오늘은 변 대표님께 주로 그런 이야기를 오래간만에 언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면직안이 대통령 재가가 났어요 대통령이 재가하는 게 맞나요 근데 그게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이게 딱 어떤 때하고 똑같냐면요 이명박 조건 초기 때 KBS 정연주 사장 행위 그때하고 거의 유사한 상황인데 흥미로운 게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그 당시 홍고수석 이동관이었는데 헐 근데 한상혁 지금 면직안이 통과되는 것 자체가 논란이 큰데 어떻게 면직안 통과와 후임자가 같이 기사가 나옵니까 한상혁 면직안이 통과되면은 이제부터 논의해서 후임자가 나와야 되는데 모든 기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한상혁 면직안 통과 후임 이동관 유력 이거는 기획되어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날리려고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알아보니까 인사채용 비리에 해당 안 됩니까? 확실한데 이거 이동관이 주도해서 한상혁을 내보내고 이동관이 그 자리를 간다 지금 거의 그 모양새죠 이게 굉장히 무리수거든요 이미 7월 말이면 임기 채워서 나가는 사람을 굳이 한 달 때문에 무리하기에 법적 소송거리잖아요 한상혁 위원장은 소송 건다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갈 필요가 있냐 정연주 사령도 과거에 소송거리고 소송을 해서 정연주 사령이 이겼어요 이겼어요 그래서 완전히 망신당했는데 그걸 또 할 근데 정연주 사장은 그 당시 임기가 1년 이상 남았을 때 근데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사람을 이렇게 무리하게 쫓아내서 이거는 이동관 씨가 총선까지 보면 시간이 많지 않다 내가 빨리 들어가서 빨리 판정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무리하게 밀고 갔을 때는 없습니다 아마 대통령실에 웬만한 사람들은 안 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이건 비판이 들어오든 말든 힘으로 눌러버리겠다라는 것을 이제 제대로 보여주는 근데 그게 이제 대통령실 상당히 부담을 안게 되는데 이동관 씨가 이걸 밀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게 먹겠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미 대통령실에 이른바 친이계들의 파워가 막강해졌다는 얘기죠 이건 웬만한 이거 막아야 되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동관 씨는 이제 급하니까 총선 중까지 판을 장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달이 아쉬운 거지 이동관 씨는 그럼 이동관 씨가 윤에게 빨리 들어가야지 빨리 장악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거고 아마 좀 제정신 가진 대통령실 사람은 그렇게 무리할 필요 없다 까지 한 달 반이면 나가는데 근데 그러면 파워 게임에서 이동관 쪽이 이겼다는 얘기인데 이동관은 개인이 아니고요 이동관 씨는 그 앰비계의 조직국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동관 씨는 그런 위치가 있어요? 이재호가 앰비계의 머리고 이동관이 조직국장이라고 보면 돼요 완전 투톱이에요 투톱 앰비계 그럼 지금도 이동관 씨는 이명박과 어떤 연결이 있겠네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동관 씨는 퇴임 이후에도 앰비계 모임을 주도했었고 앰비계 할 때마다 같이 갔었고 항상 앰비계가 문제 있을 때 이동관 씨가 나서 해결했고 핵심이 핵심 그래서 사실은 이명박께서 이상득 씨가 이재호와 이동관에 의해서 날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아 친형인 이상득 씨가 날라갔다 이 사람이 뭐 잘하는 게 있나요? 술 술? 윤석열과 인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네요 정치부 기자 출신이니까 그런데 윤석열하고 다르게 매너가 좋죠 술 매너가 잘 챙겨주고 술 마시면 집에 갈 때 택시 잡아주고 네 잡아주고 술만 먹으면 개가 되는 스타일이냐면 이성은 아주 술 잘 마시는 사람이죠 예의 있게 그래서 아마 뭐 다 좀 좋아하죠 사람들이 저하고도 뭐 술 친구니까 술이 그 기재부에 예산실장 있잖아요 또 첫 번째 조건이 술 잘 먹어야 돼요 기재부도 예의 기재부 예산실장도 예산을 나눠주는 자리들도 술을 잘 먹어야 돼요 이동관 씨는 뭐 술하면 정말 깔끔한 가지 마시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은 방통위 가서도 이제 술로서 술을 주면 하겠죠 방통위 가서도 그럼 이건 나름 좀 유연하게 기름처럼 흘러들어가서 장악하겠다 이런 건가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난리가 났잖아요 이동관이 방송 장악하러 온다고 네 그런데 이동관 씨는 이미 해봤어 방송 장악을 이명박 때 해봤잖아요 네 실패했어 네 그러니까 이게 잘 알 거야 이분하고도 제가 워낙 자주 만났기 때문에 아는데 네 KBS 사장을 바꿔버렸습니다 정연주 날려버리고 김인규 사장 자기의 서울대 정책과 선배 꽂았는데 안 돼 잘 왜냐하면 이게 KBS만 하더라도 공영 언론이고 이런 것도 있고 노조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냥 사장 바꿨다고 해가지고 이명박 만세 촬영하는 방송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몇 개 하려다 또 걸려가지고 얻어받고 다니고 또 YTN 같은 경우도 갈아치려고 했는데 사장이 출근도 못했어요 출근도 MB 캠프에 있던 사람을 구금호 씨를 노리려다가 임명했어 근데 출근도 못 들어갔어요 아 그때 YTN 난리가 썼죠 3개월 동안 출근 못하고 꽂지도 못했고 MBC에 김대철 꽂았잖아요 김대철 꽂았다가 김대철 그 불륜 스캔들이 걸려가지고 그냥 해롱해롱대고 그러니까 이동관 씨는 방송 장악을 저런 식으로 해서 안 된다는 걸 알아 충분히 그럼 이 자리에 들어간 거는 개인적 영달인가요 아니면은 뭐 MB의 어떤 정치적 복권을 위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제 윤석열한테는 그렇게 얘기했죠 방송장 하겠다 지금 KBS MBC가 뭐 마음에 안 들 거 아닙니까 YTN 등등 내가 들어가서 쓸어버려서 윤석열 만세 촬영 고동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겠죠 당연히 근데 안 된다는 걸 알아 이 사람은 그리고 저희가 한 2주 전에 방송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재호 이명박의 응원 네네네네네 이재호는 윤석열을 때리고 이명박은 찬양하면서 양동작전으로 포위해가지고 정권을 먹으려고 한다 네네네네 그걸 이제 최우겜 씨가 그 얘기를 듣고 이재호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이명박은 윤석열에게 감옥까지 끌려 갔다 왔는데 이재호 씨하고 정말 둘이 정치적 동지인데 왜 이재호 씨는 윤석열을 까고 이명박은 저렇게 좋게 얘기하냐 했더니 이재호 씨가 답했다는 겁니다 이명박도 나하고 생각이 똑같다 하긴 자기 감옥 보낸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똑같은데 이제 뭐 전직 대통령에서 좋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저거는 정말 정말 나쁜 놈들이죠 전직 대통령이면은 정권에 대해서 잘못 가면 잘못 간다 얘기를 해줘야지 순서를 해줘야지 순서를 해줘야지 전직 대통령이니까 아부아첨을 하겠다는 얘기는 정치 공작을 해가지고 정권 먹겠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재호 이명박이 근데 이 3인자제에 따른 이론가니? 방통위원장만 하더라도 이거 부총리보다 더 큰, 어쩌면 총리보다 더 커요 왜냐면 총리는 방패 역할만 하는 거지 이거는 KBS, MBC부터 공영방송, 연합뉴스까지 칼자루를 쥐는 자리에 임명권을 갖고 있거든요 이거다 대통령 직속위원회 중에 행정위원회라고 합니다 자문위원회하고 행정위원회 두 종류가 있는데 금융위원회 뭐 이런 데인데 저기 뭐야 또 방통위원회 이런 데는 실제로 이제 장관이에요 장관 자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부처하고 달라서 복합적인 것들을 다 갖고 와서 직접 방망이 때려서 여기 의견하는 곳이에요 굉장히 파워가 세요 임명권, 임명권은 사실상 여기서 다 행사를 하죠 물론 모든 고영방송의 임명권은 제가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지금 방통위원장을 이동관을 임명했다는 얘기는요 이미 인사권이 그걸로 넘어갔다는 게 이거 홍보수석이 김은혜입니다 홍보수석 김은혜가 이동관 밑에 이랬어요 이명박대 이명박대 이랬어요 국장으로 이동관 밑에서 정무수석 이진복이 앰비계의 따까리입니다 완벽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정도 임명은 원래는 홍보수석이랑 정무수석이 상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동관이 왔다는 얘기는요 정무 홍보를 이미 앰비계가 가져갔다는 얘기에요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세요 어떤 정권이 잡으면 방송을 일단 자기들이 유리하게 끌고 가야 되는데 이미 이명박대 언론 장악을 했던 사람 그것도 실패했던 사람이 다시 방통위원장을 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딱 이동관이 들어온 순간에 다들 저거 뭐야 저 사람 15년 전에 했던 사람 아니야 그럼 벌써 언론장악 얘기가 나오고 지금 그 학폭 아들 학폭 얘기는 제가 안 꺼낼게요 그거는 뭐 나중에 다 드러날 것 같아서 그런데 아들 학폭을 떠나서 이미 앰비 때 어마어마한 사고를 쳤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민주당에서 청문회 통과시킬 수 있겠어요 그냥 부에요 부 이거는 방통위원장도 참 청문회 해야 되죠 청문회 해야 되거든요 그냥 부다니까요 부가 결정날만한 얘기는 뭡니까 이 사람은 오히려 언론장악하는데 더 장애가 돼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언론장악하러 들어왔어 볼 때는 장악이 되겠냐고 윤석열은 이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안 된거죠 그냥 뭐 저기 이 누굽니까 갑자기 이동관이 암호하니까 너한테 한번 맡겨볼게 그리고 이제 정무속 이진복이랑 홍보속 김은혜가 밀었을 거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뭣도 모르고 이런 거 임명했는데 이건 정상적인 정무적 판단한다면 이동관 임명하면 안 되는 거죠 지난정거 때 이미 써먹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또 쓴다는 게 맞습니다 그때 실패했고 또 흥결이 나가지고 이게 청문회 때 또 도드라질 건데 뭐 재경부 장관이나 산자부 장관은 두 번씩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현재 씨도 있었고 신고할 수 있었고 그런 건 되는데 이건 언론파는 그게 안 돼 그럼 어쨌든 정권자면 언론을 자각해야 되기 때문에 한 명이 그냥 들어가서 싸우는 겁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고 그 사람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다시 다음 정권에서 또 자각하러 들어온다는 거는 자각을 못 해요 이제 타부처 장관과 달라서 방통위원장이니까 청문회 국면에서 언론사들도 가만 안 있겠네 아 이거 다 때려 자 때려지 이거는 그리고 왜냐 그때 MB 때가 어떻게 보면 김대중 노무현 진보정권 10년을 교체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많이 이제 방송에서 이제 많은 진보 쪽이 장악한 거 이걸 엎어야 되니까 엄청난 문의수가 나온 거죠 그때 보통 이제 우리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언론과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면 이제 정권이 벼랑 끝에 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윤석열은 이런 상황을 이해 못 하겠죠 전혀 이해 못 할 겁니다 아 장악해 주겠지 그러는데 이동관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영리한 사람입니다 영리하니까 MB 정권 정보속하고 그 다다다 다음 정권에 방통위원장 하겠죠 그렇죠 보통 사람이 안 되는 건데 이 사람은요 방송 장악보다요 MB의 정권 장악을 위해서 뛸 겁니다 아 이분 스타일이 뭐 사적 이익 추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니고 좀 공동체적이라든가 있어요 그게 자기 조직 논리 이런 걸 갖고 있고 MB계를 다 같이 챙긴다는 생각이 있어요 자기 개인만 챙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동관 수석이 윤석열하고 술을 많이 마신다는 얘기 들었는데 술을 아무리 많이 마셔봐야 이명박보다 더 많이 마셨겠냐 이명박 계이들하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계 장정까지 포함해가지고 지금 다 들어와 있는데 그건 윤석열 계가 아니라 이명박 계예요 여전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익권으로 많이 엮여있어요 이 사람들 돈도 서로 잘 챙겨주고 윤석열이가 뭐 챙겨준 거 있습니까 그래서 방송 장악보다 방송은 대충대충 가다가 대충 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윤석열 비판 나오는 거 그냥 대충 묵인해 주는 거지 그러면서 윤석열이 흔들리면 정권을 탈취하겠다 이재호와 함께 그걸 할 겁니다 이재호하고 이동관 씨도 관계가 좋겠네요 이상득과 싸웠으니까 이상득을 쫓아내고 이재호 이동관은 같은 편안이라고 봐야죠 하긴 이상득 씨는 지금 생물학적 나이로도 영향을 미칠 상황이 지났고 이상득 씨가 주로 좀 MB에서 원검파였고 이재호 씨는 강경파였고 그렇습니까 사실은 이명박 정권 탄해 간다는 건 이상득의 힘이에요 열심히 다니면서 이렇게 중재하고 그래가지고 간 거고 박근혜 관계에서 박근혜 관계에서 이상득 씨가 주로 간 거고 이재호 이런 사람들은 치장을 했었는데 결국 이명박이 이상득 손을 들고 가서 정권 교체를 했죠 그런데 그 와중에 박근혜하고 또 깨지고 이래가지고요 다시 이재호가 이제 원래 이재호 이런 사람들이 이재호 또 누구지 홍준표 둘 다 어쨌든 친이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박근혜 엄청 싫어했죠 그 둘은 정도가 심할 정도로 거의 아마 존칭을 쓴 적이 없었거든요 악의 축 정도로 박근혜는 악의 축 정도로 홍준표하고 이재호는 그런데 이재호는 박정희에 대한 판단이 그대로 온 거고 박정희 시절에 자기 민주화 운동이었으니까 이분은 4년 살면서 웬만한 고문 다 당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에 대한 악감정이 그대로 온 거고 홍준표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알 때는 싫어해요 재밌네 이 상황들이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봤을 때는 또 별로겠네요 불안하지 불안하다 불안하지 이것들이 또 정권을 잡아 이명박이들이 쭉 보면 이거 봐라 야금야금 먹네 그래서 이동관이 또 언론판을 장악하고 이명박 정권은 다시 들어서는 건데 불안하죠 이거는 그러면 엠비게이요 지난번에 이야기하셨던 이혼집정부제 유사한 구조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가 됐습니다 윤석열이 명목상의 대통령으로 있고 총리를 이재호가 한다든가 또는 민주당에 계시는 분이지만 박재원이 한다거나 또 이런 식으로 김한길이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노세한 노예한 정치인들이 정권에 휘둘러가는 이런 구조에는 이해가 됐습니다만 만약에 대통령 선거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친위계에서 내세울 만한 대통령 후보가 있나요 친위계에서 내세울 만한 대통령 후보가 있나요 저는 이미 태용어로 친위계는 정한 것 같아요 태용어로? 태용어로 야 그건 좀 과하지 않나요 그 이 친위계들이 생각할 때 이 대북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보수의 아킬레스권이라고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강경하게 이 김정은하고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야 그럼 어떻게 풀 거냐 물론 또 이제 뭐 문제의식으로 대화의식으로 둘 다 못 풀었는데 선거 들어갈 때 오히려 그냥 강경보수 쪽으로 가면은 오히려 또 전쟁론 튀어나오고 표에 이제 도움이 안 된다 친위계들은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에요 계산이 빨라가지고 태용어를 내세워서 역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햇볕 정책을 주장하는 거죠 태용어를 내세워서 정신이 혼미해지다 아니 그 변 대표님 이거 나중에 정리해 주셔야 돼요 괜히 아이디어처럼 이렇게 이해했다 태용어는 이미 김형호가 지금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고 김형호도 완전 친위계에서의 하나의 책사 중에 책사죠 국회의장까지 했으니까 국회의장까지 했으니까 아주 의미한 사람인데 네 태용어가 이번에 살아났잖아요 김정은 죽는데도 당연히 친위계가 다 봐준 거고 태용어를 처음에 올릴 때부터 그런 기획이 있었다고 저는 봐요 이번 주에 그 오작동 경계공부 날렸던 오세훈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도 범친위계 아닌가요? 범친위계에서 뭐 나중에 이제 뭐 태용가자는 안 되면 쓸 수는 있겠지만은 오세훈보다 태용어를 더 편하게 생각하죠 친위계는 태용어는 한국의 인맥이 없잖아요 족보 없는 입양하니까 그러니까 얘한테 안쳐놓고 또 이제 윤석열 식으로 또 포진해가지고 해 먹을 수 있잖아요 완전히 오세훈만 하더라도 정치권이 있었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죠 오세훈은 자기 또 자기 챙겨야 되는데 자기 챙겨야 되는데 태용어는 챙긴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뭐 고아지 고아 한국의 가수는 아니 이거 혹시 변희재 대표님 태용어 프로모션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태용어를 제가 하도 많이 때려가지고 태용어 보좌관들이 제가 보좌관들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4, 5명 알고 있었거든요 제발 좀 우리 태용어 좀 까지 마라 몇 번 전화 들어옵니다 제가 태용어 출마할 때부터 제가 깠어요 이거 위험하다 그리고 그때도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거 친이계들이 이거 태용어 가지고 이거 북한하고 해 먹으려고 그런다 이거 내가 그만까지 했거든요 태용어는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전략적 판단을 할 수 있죠 태용어는 거의 이제 직업이 007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북한 외교관이라는 게 무슨 외교관 합니까? 첫번이다 첫번이죠 테러리스트고 이 판 다 보고 있겠죠 지금 자기가 올린다 테러리스트라는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태용어는 아마 이제 김정은하고도 아마 저는 통하고 있습니다 주가라고 봐요 태용어는 그리고 김정은의 허락 없이 국회의원 못합니다 태용어는 죽을 수도 있죠 죽을 수 있죠 지금도 언제든지 태용어나 보내는 거 아무 일도 아니죠 특히 국회의원은 동선이 다 드러난 사람인데 참고로 이한영이라고 저 처조카 김정은 처조카가 그 사람 숨어 살다가도 숨어 살... 80년도 와가지고 15년 숨어 살았어요 문제 없었다가 신동화 인터뷰 딱 들어간 다음에 바로 한 달 만에 갔습니다 그때도 숨어 살았을 때예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에 대한 경우가 없죠 없죠 물론 태용어 씨는 따로 경호를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세 명이 따라 다니는데 근데 그게 이제 강남 지역구가 있잖아요 지역구 들어갈 때 경호원들 빌고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냥 다닌다고 알고 있어요 사실 북한 입장에서 테러 하려고 한다면 제일 쉽죠 국회의원은 제일 쉽죠 테러하기에는 북한족 안 해야 되나 그러나 아니 아베도 당했는데 그렇죠 아베도 이번에 기시다도 당할 뻔했는데 정치인들이 테러하기 제일 좋아요 참 이 정치인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 않고 증언을 받으면 참 테러 당하기 쉬운 자리예요 그리고 탈북자들은요 가족들은 철저하게 숨기거든요 근데 태용어는요 부인도 자서전을 쓰고 공개 강연 활동을 해요 부인이 굉장히 부인이 이제 OC 활동이기 때문에 백두혈통이죠 백두혈통이 인텔리한 것 같은데 부인이 이제 이 빨치산의 후예인데 태용어보다 더 백두혈통인데 그 부인이 공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이거 김정은 소나가 없이 진짜 불가능하죠 태용어가 이제 그런 백두혈통의 부인하고 결혼한 것도 뭐 특별한 장점이 있었겠네요 잘생겼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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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생겼잖아요 태용어는 키는 어느 정도 돼요? 키는 170초봐요 그럼 북한에서는 태용어는 김일성대 출신이 아니라요 평양외국어대라고 좀 이제 신분이 낮은 똑똑한 애들이 가는 학교 김일성대학은 그거는 애초에 귀족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귀족들은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한상혁 위원장 면직과 이동관 전 이명박 정부 때의 홍보수석입니다 이 후임자로 제기되는 과정은 MB맨들의 윤석열 정부 장악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별로 이렇게 언론 장악하려고 이렇게 세게 충돌 같은 거 하지 않을 겁니다 충돌이 있을지 한번 우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언론 이야기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 MBC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참 기가 찹니다 참 이거는 엄청나게 무리한 지금 일을 벌이고 있어요 한동훈 장관이 원래 이게 한동훈 장관이 고발한 사건이 아닌데 이게 무슨 거 뭐죠? 공익군무요원이 시의원 당선돼가지고 아 저기 양천구의 네 양천구의 김옷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이 더탄사 출신 기자의 USB를 보니까 한동훈 장관 청문회 자료가 다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고발한 사건이에요 근데 지금 이 MBC 기자를 자택을 압수수색하러 들어온 경찰들이 MBC 기자한테 한동훈 장관도 핸드폰은 다 제출했기 때문에 해달라 한동훈 이런 걸 들고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MBC가 놀랐다는 건데 그러면은 한동훈이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의심이 되네요 그리고 한동훈이 도어 스페핑할 때 민주당 개입을 의심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위관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고발한 사건이 아닌데 그런 얘기 쓴다는 것은 뒤에서 지금 수사를 한동훈이 다 지휘한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사건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 뉘앙스가 저는 이게 지금 뭘 잡으려고 이 집까지 하냐 이거 답이 뻔히 나와 있어요 이건 결론이 나와 있는 건데 왜냐하면 장관 청문회 온다 그러면 이제 국회에다가 제출하잖아요 장관 자료를 제출하죠 그럼 그게 이제 TF팀도 있겠다 그리고 TF팀은 기자들이 따라 붙잖아요 그럼 기자들한테 줘요 그럼 기자는 이제 카톡방 가가지고 돌려 모든 장관 청문회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국회의원들과 기자랑 같이 해서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조국 청문회 보세요 조국 법무부 청문회 그거는 장관 자료 정도가 아니라요 그때 윤석열 한동훈이 조국 치지 않았습니까 그 검찰 수사 자료까지 기자들 다 유포해가지고 심지어 조민희 딸 생활기록부도 유출됐죠 조민희 집까지 유출돼가지고 기자들 다 들어갔죠 그거 유출누 누가 시켰습니까 윤석열 한동훈이지 검찰이 했다고 봐야 되니까 김석열 한동훈 아닙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불만은 제기했지만 이게 청문회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공인에 대한 검증이 다 넘어간 거거든 나중에 물론 조민희 집까지 쳐들어간 기자는 처벌 받았지만 근데 이거는 국회의원하고 기자하고 한동훈의 위장전임 문제랑 타워팰리스를 도대체 한동훈이가 왜 삼성과 연관돼서 살고 있냐 이 관련 자료가 돈 거거든요 그거 돌다 보니까 당연히 개인정보 있겠죠 이걸 지금 잡아가지고 누가 유출했냐 잡겠다 의미가 없어요 아마 카톡방 잡히겠죠 카톡방 하나 여기서 공유했겠죠 당연히 기자들끼리 그건 다 아는 얘기인데 근데 이 사안이 결국은 mbc라는 언론기관이잖아요 공영방송 언론기관을 개인에 예를 들면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 아니고 자 박진영이 개인정보 유출됐다 변의제가 개인정보 유출됐다 mbc 압수수색할까요 이거 진짜 황당무기한 사건인 거예요 mbc를 다시 갈 이유도 없는 게 기자들은 출입처로 출근합니다 노트북 들고 출입처로 출근하고 mbc 안에는 아마 내가 알기로는 개인 컴퓨터도 없어요 기자들 노트북 가져가니까 그럼 노트북 압수했어 그럼 끝난 거거든 mbc를 들어가 봐야 가져올 게 없어 그래서 아무것도 못 가져갔어요 그럼 이제 왜 갔죠? 그냥 간 거죠 쇼어를 한 거네 쇼어를 한 거죠 근데 과연 그걸 모를까 한동훈 정도가 그러니까 그냥 mbc를 들어가서 자료를 뺄 생각 있는 게 아니고 이 사건을 지금 키워가고 있거든요 지금 별것도 아닌 사건 가지고 막 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슈를 저는 이거 한동훈이 좀 정상적인 정판단 능력을 좀 상실하고 뭔가 지금 어깨에 힘이 들어갔구만 쫓겨 쫓기고 다급하고 지금 조바심 나서 지금 이상한 짓들 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왜 그러니 제가 한동훈은 이제 막 걸어놓고 한동훈 집 앞에 집회 신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압박을 들어가는데 이제 스픽스에서 지금 한동훈 압박 들어가고 본인이 얼마나 겁을 먹겠어요 자기가 저지른 조작 범죄를 막 들고 치고 있고 지금 한동훈하고 똑같이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사람이 최태원 씨인데 체천이 공범입니다 탭을 조작에 자 SK의 그 그룹의 오너가요 SKT라는 1개 계열사 회장으로 취임을 하더니 작년에는 어젠가 이제 이 사람이 SK 나이츠 대표이사 농구단 대표이사는 거 농구단 구단지로 들어왔어요 이런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어 그걸 왜 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상한 짓 사는 이상한 이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자꾸 짓이 저지른 범죄 걸리니까 뭔가 대중적인 이슈를 만들고 뭐 하려고 이상한 짓들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네 농구단 구단지 왜 들어갑니까 그룹 전체 오너인데 그렇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동훈도 이상해 좀 조바심 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거야 이거 소득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신원은 줄 수 있죠 나 건드리지 마 그냥 두지 않아 근데 그러려면은 뭔가 진짜 이 기자를 끌장낼 수 있는 센 거를 잡고 가야 되는데 아니 이거 청문회 때 자료 받은 걸 가지고 기자들이 누가 겁먹겠어요 이거 다 하는 건데 이거는 이게 한편으로는 검찰의 습성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어떤 경우를 당했냐면은 제가 일했던 기관인데 여당 시절이에요 여당 시절인데도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와 근데 보면은 사전에 통보가 오잖아요 자료 다 없는데 어차피 없어요 와서 쓰레기통 들고 가면 사진 찍어가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도 압수수색 했잖아요 청와대 국가안보지역이라서 압수수색 거부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걸 또 청와대에서 깨끗한 척 하려고 들어와 이렇게 된 거야 들어와서 쓰레기통 들고 나와요 또 그걸 이제 쇼를 하는 거야 윤석열은 내가 이렇게 센 사람이다 쇼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깨끗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MBC 쳐들어간 거 쇼예요 좀 보여주려는 쇼죠 근데 이건 성과를 낼 수가 없는 거리입니다 아무것도 한동훈이가 뭐 내 힘을 보여주겠다 이건 이 종목 가지고는 안 나와요 답이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야당이 뭘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과연 이 개인정보 악용돼가지고 MBC를 압수수색한 사례가 있는지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사례가 없죠 사례가 없죠 당연히 이건 처음일인데 지금 야당은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동훈의 검찰에서 나오는 피의사실 공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되게 송영길 대표 쪽으로 겨냥해가지고 그러면 이까지 거 다 공유해가지고 이제 기자회 같은 경우는 정보를 관리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개인정보가 나가고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피의사실 공표는 그냥 나가면 이 사람 범죄으로 찍히지 않습니까 지금 송영길 대표 쪽이 그렇게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피의사실 공표를 가지고 지금 고발 다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공수처에서 검찰 압수수색 들어가야죠 야당을 그렇게 맞바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안 하고 있잖아요 공수처는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이 개입돼 있다라고 의혹이 있으면 지금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개입하고 있을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거 불법이죠 직권남용이죠 직권남용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개입하고 안 되죠 그러면 그거 갖고 탄핵도 이길 하고 너 이런 거 탄핵시킨다 이길 하고 압박을 좀 해야 되는데 요즘 민주당은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 거 같아? 할 말이 없습니다 아이고 깜깜합니다 변희진 대표님 지금 하시는 거 한동훈 쪽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죠? 전혀 반응이 없어요 전혀 반응이 없는데 제가 한동훈의 후배들 제가 1년 차이기 때문에 제 친구들이 한동훈과 연결해서 많이 있단 말이에요 현대고 나온 애들 서울법대 나온 애들이 계속 제가 확인이 돼요 한동훈의 상황을 팔깍 두집었다는 게 자기 집 앞에서 이렇게 되면 이걸 못 견디는 체질이라는 건데 아니 국회에서 국회의원인 한 마리 해도 그냥 못 견디고 바락바락 덤비는 스타일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한테 대응을 못하고 지금 이상한 짓벌이 있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집을 빠르면 다음 주 토요일 왜냐하면 스픽스에서 특집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한동훈 태블이 조작돼서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스픽스가 한동훈한테 짓을 할 거예요 스픽스 압수수색 들어오겠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나 이거지 아니 스픽스가 왜 미디어치 압수수색 안 들어옵니까 내가 그렇게 떠들고 있는데 한동훈 범죄자라고 겁먹은 거예요 스픽스 우리 종사자 여러분들 중요한 개인정보는 컴퓨터에서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스픽스에서 내부적으로 봤을 때 원래는 방송을 했죠 어제 밤 10시로 이거는 한동훈이 뼈도밖도 못하게 걸렸다 그래서 스픽스가 따로 특별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닥치로 시작합니다 갑자기 일자리 없어지는 거 아니야? 참 싸울 일 많습니다 이제 또 언론의 입장에서 한동훈 장관과 또 싸워야 되는 이런 또 상황까지 가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언론이네요 방송이니까 동물농장 출연 지금 세 가지가 다 이상한 이상한 무리수들이에요 세 따 정상적인 정무적 판단을 하면 안 되는 짓들을 지금 세 따 지금 무리를 하고 있는데 사람과는 소통 안 되니까 동물과라도 소통하고 싶었겠죠 예능에 대해서 대통령들이 1년차 때는 지지율이 80%까지 나오고 한단 말이에요 70% 그때 예능에 출연할 욕구가 생겨요 전 국민이 나를 지지해주는구나 근데 그게 예능에만 들어가면 이제 이게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능은 다 보기 때문에 방송사가 이제 난생을 표한다고 제가 알기로는 이명박도 그랬었고 박근혜도 그랬었고 다 예능 나가보려고 그랬는데 방송사에서 난생을 표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리하게 또 들어갔다가 또 노조 덤비고 이러니까 다 포기하고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나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본인 지지율이 거의 퇴임 상황의 지지율 아닙니까 이게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80% 지지율 나올 때 상황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윤석열 특히 20, 30대 지지율을 내 끝장은 풍락, 풍락 10%도 없어요 근데 20, 30대가 가장 오랫동안 보는 동물농장 여기에다가 들어갔으니 발칵 뒤집히죠 이 프로그램 일체가 프로그램 페인칭이 발칵 뒤집히지 아마 제작진 발칵 뒤집혔을 거고 이거를 상식적으로 그럼 SBS 동물농장 PD가 섭외했겠습니까? 나와달라고 이 프로그램을 이제 안 보겠다고 난리가 났는데 그럼 이거를 100% 이거는 아마 본인들이 나가고 싶어서 나왔겠죠 김건희 쪽에서 이제 했을 거고 지금 SBS가 지금 태형건설이 지금 왔다 갔다 한다 이거예요 원래 건설사들은 그렇잖아요 당연히 정권이 밀어붙이면 SBS는 받아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들어갔죠 그럼 들어가서 얻은 게 뭐냐 이거 유성렬 부부가 들어가서 코바나스러움이 동물농장 애청자들은 한 90%한테 욕이나 진탕 얻어먹은 거죠 그래서 안 한 거예요 다른 대통령들은 제가 찾아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한 명만 책을 읽읍시다 기획했어요 예능이긴 예능인데 좀 교양 비슷한 예능 교양이죠 교양 그거 나갔을 때도 내가 욕먹은 걸로 알아요 그거 나갔을 때도 이거는 책을 홍보하는 예능이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 청와대에서는 이 정도 괜찮지 않으니까 나갔다 욕을 얻어먹었는데 동물농장은 그냥 정통 예능이거든 아니 좀 어울려요 지난번에도 또 유키즈 나갔다가 TVN에 유재석까지 욕 진탕 얻어먹지 않았습니까 아니 근데 저기 동물농장 출연은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느낌은 어쨌든 우리가 TVN도 CJ잖아요 그게 당연히 정권이 요구했을 때 못할 거고 아마 KBS나 MBC 정도는 버티거든요 그렇군요 사실 이제 물론 정치인들이 친근감을 유도하기 위해서 예능 나가는 건 좋은데 예능 나가는 것보다는 정책 대담 이런 걸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언제든지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마음만 먹으면 국민과의 대화 편성할 수 있죠 그렇죠 할 수 있죠 거기서 자기들이 예능을 하면 돼 거기서 웃겨주라고 왜 남들 노는 데 가서 끼어들어가지고 1월 아침 나가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1월부터 사람도 열받게 하냐고요 미국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은 정책 토론회에 나와서도 재미있게 요구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 위트 같은 거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냥 뭐 누가 사회자 하나 갖다 써서 그 사회자랑 같이 김재동이나 써가지고 둘이 놀던지 특별편성에서 서승만을 쓰던지 충분히 추천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그런 식으로 했었죠 노 대통령도 아마 김미아 사회자 쓰고 특별편성하고 했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욕한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거 윤석열이 원래 윤석열 후보는 하라고 그러지 너는 왜 지금 이렇게 대화를 안 하냐 아닙니까 국민과 대화를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사람과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자신이 없나 봐요 그래서 이제 사람보다는 동물농장 쪽으로 출연을 하셨던 모양이네요 자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점점 심해질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권 최대 문제는 정무하고 홍보 두 기능을 딴 개파가 쥐고 있다는 게 엇박자가 더 많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정말 충성스러운 홍보속이 있었으면요 알았겠지 이거 동물농장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정으로 충성하는 사람은 검사계는 없겠죠 없다 검사 한두 명밖에 없다는 거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친이계들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검사들은 윤석열에게 선소리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검사들이라는 사람들이 시야가 시야가 뭐 밀실해서 수사 조작을 하는 사람들인데 뭘 판단할 수 있겠지 동물농장을 나가자 안 나가자 판단력이 있겠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동물농장 아마 모를 거에요 모를 수도 있고 수사 먹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은 오히려 친이계들은요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함정에 몰아가지고 무너뜨릴 수도 있는 애들이거든요 사실 그 벌거벗은 임금님은 간신들이 있어야지 존재할 수 있거든요 간신들이 보고 옷 입고 있다고 거짓말을 해줘야 되거든 자 그러면 이제 동물농장 나가서 이건 욕 엄청 먹고 있는데 너무 반응이 좋습니다 20, 30대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나가겠지 그렇죠 또 나가겠지 지금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네 친이계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함정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을 모를까요 진짜로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태어나서 정무적 판단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있겠어요 오직 이 사람의 정무적 판단은 강자에게 줄 서는 것밖에 없겠어요 검사들이 정무적 판단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한테 줄 쓸까 누구 때려잡을까 누구가 누구를 때려잡으면 되겠냐 누구 지렁받을까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종합적 판단력이 없죠 그런데 또 이 동물농장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지지율 좀 오르니까 또 김건희 나오려고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김건희는 이제 아예 공식적으로 김건희 활동하겠다고 선언해 한 두 달 전에 선언했기 때문에 이게 혹시나 중도층이라든가 동물 요즘 우리 반려동물이 워낙 많으니까 동물 애호가들을 상대로 한 중도층 확보 총선 전략 소프트 팔레틱스 이렇게 접근한다고 생각하지는 못할까요 그런 말이 안 들어갈까요 그런 식으로 아마 이제 누군가 속였겠죠 윤석열을 동물 애호가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동물 애호가들이 대통령 나가서 설치되면 이런 거예요 그렇게 인기도 많은 대통령도 아닌 사람이 아니 그 저기 동물 보문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나라를 사회를 위해서 일한 동물들에게 대해서는 사료를 준다는 어떤 복지 혜택을 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면 괜찮은데 대통령이 지금 우리 국민들 전체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동물 사료 얘기하고 다니면 짜증만 나죠 이분이 국민보다는 동물 그 다음에 국민보다는 바이든과 기지나에게도 의리가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아메리칸파이 불러서 전 세계인을 신금 울렸다가 해서 신난 났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지금 얼마나 이게 어려워요 민생이 대통령 가서 노래 부르고 노래 잘한다고 칭찬받고 이게 좋겠냐고 이게 똑같은 문제거든 동물 사료 챙겨주는 거 좋죠 그런데 대통령이 국민들 먹을 것도 못 챙기는 사람이 동물 사료 챙기고 있으면 이게 효과가 나겠냐고 이게 대통령한테 자꾸 그래서 이제 동물 별명이 붙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문재인 대통령도 고양이 안고 사진 많이 찍었잖아요 그게 꼭 좋은 것만 아닌 거예요 한 절반 국민들은 지금 고양이 층일 때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중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좋게 말하면 중산층들을 향한 하나의 이미지 메이킹 전략일 수도 있는데 나쁘게 말하면 저소득층들이라든가 적대적인 층 특히 경기가 안 좋을 때 같은 경우는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들을 이렇게 동물 끌어안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 이런 이미지 메이킹하는 정치인 말고 좀 건조한 정치인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일만 하는 정치인 정책 설명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맨날 저기 국민들하고 정책 토론하고 이제 이 쇼에 아마 국민들이 질릴 만큼 질릴 수가 있어요 쇼에 그렇죠 네 완전히 쇼 춤 노래 술 여기 질려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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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건조한 정치인들이 젊은 정치인 나올 것 같아서 높아요 사실 우리 스픽스가 좀 건조한 프로그램이죠 이제 질려버렸을 거예요 아마 국민들이 쇼 좀 안 하는 정치인들 저희 그 마키아벨리는 절대 쇼 하지 않습니다 네 아주 정통 시사만을 추구를 쇼가 아예 쇼 요소가 엔터 요소가 없는 자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 주시죠 이 상황들이 가속화된다 가속화된다 아주 기괴한 행동들을 아마 계속해서 총선 때까지 점점 기이한 행동들을 할 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정권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총선을 치를 수 없을 거예요 이 정권이 아주 도저히 지금 이미 당도 이미 지금 뭐 김기현 체제 무너지기 일부 직전이고 대통령실 저거 완전히 지금 뭐 백제나 신락을 망하기 직전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하도 헤매고 다니니까 지금 잘나가는 거 보이죠 안에 다 썩어버렸어요 총선 대우를 짜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완전 무너질 상황에서 저같은 사람이 끌어내리느냐 이재호 이명박이가 그걸 채가서 먹느냐 그 싸움이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 변희재 대표하고 이재호 고문하고 경쟁자시네요 그러니까 매물쇼 1팀 2팀이 수요가 내년판인데 이재호가 1팀이 2팀 아닙니까 아주 안 좋잖아요 그럼 결국이 뭐야 매물쇼가 저거 먹는 거야 윤석열은 이미 끝났고 이재호 팀과의 싸움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변희재 대표의 활약상들을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는데 언론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와의 맞짱 뜨는 모습들이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들은 주위에 많이 좀 알려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인사 말씀은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춘천에서 닭갈비를 먹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일요일이죠 지금 한창 집회 준비하고 있겠네요 춘천에서 맛있는 닭갈비를 먹고 힘내서 다시 태블릿 PC에 진실을 파헤시기 위해서 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댓글, 알람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마치겠습니다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마치겠습니다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마치겠습니다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